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초 삼성바이올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에피스의 합작사인 바이오젠에 에피스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 삼성물산 합병이 이루어졌던 지난 2015년 에피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려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에피스는 삼성바이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이 되면서 회사 가치가 3천억 원에서 무려 4조 8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증선위가 판단을 내렸는데요. 우선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건 인정을 하고 따라서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에피스 가치를 부풀린 데 대한 판단은 유보를 하면서 반쪽째를 결론에 그쳤습니다. 증선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증선위가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유보와는 반쪽째를 결론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증시와 언론에서는 이 사태를 쌈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쾌한 이름에 비해서 사실은 우울한 사안이죠. 우리 경제계, 또 정부, 심지어는 정치권까지 결부돼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바이오벤처 기업의 회계 처리가 적정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안이 시장과 나라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커진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이 만든 바이오벤처 기사 회사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마침 이 회사가 증시에 상장되던 시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일종의 합리적 의심 때문에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 당시에 제1모직구와 삼성물산이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합병이나 합병 비율을 둘러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제1모직이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에 대한 어떤 유망업체니까 합병이나 합병 비율이 나쁘지 않다 하는 논거를 제시했었고 국민연금 역시 그 논거에 찬성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안이 더 커지게 된 거죠. 저는 반쪽 결론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심 끝에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잘됐느냐 이런 걸 떠나서 금융위는 조직의 생존 혹은 최신 논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을 꺼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피스의 가치평가 방법을 변경한 것을 두고 금감원은 분식회계라고 봤는데 증선위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분식회계의 결정적인 혹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정황만 가지고 이른바 이게 범법행위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금감원이 애초 감리를 시작할 때 1년간 우리가 특별 감리를 했고 회사에 통보했다고 5월 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공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와는 약간의 시각을 둘러싼 온도차가 있었고 또 대응과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문제로 삼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 비교적 상대적 중요성은 떨어지는 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정황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봐줄래 하고 정확히 말하자면 공을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금융감독원에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민단체들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 합병을 정당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바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판단에 대해서요. 이번 반쪽짜리 결론도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그렇다는 겁니다. 정황상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쟁점이 돼서 어떤 증거를 과연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정황상만 보자면 제1모직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바이오 벤처기업의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워낙 손실을 많이 보던 회사가 갑자기 1조 9천억의 건에 흑자를 내는 회사로 둔갑했으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삼성바주기다 하는 쪽은 이른바 삼성에 대해서 이번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하는 반삼성 측이고요. 이건 관료집단 내에도 혹은 정부기구 내에도 이렇게 친삼성, 반삼성의 분위기가 좀 갈려 있는데 또 친삼성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이런 기류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자신들의 피곤한 문제를 다시 되돌려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공시위반이라는 판단에 대해서 삼성바이올로직스가 반론을 내놨습니다. 공시의무가 아니다. 법정 다툼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이 경우는 공시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의 결정적인 기준이 이 콜옵션, 미래 어느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바이오 벤처 회사에 준 건데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과연 입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입었는지를 증명하기가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아서 법정 다툼이 어떻게 갈지 상당히 앞으로도 관심사고요. 재미있는 건 어쨌든 공을 다시 받게 된 금융감독원이 조금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과의 송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재감리를 통해서 분식 회계 여부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언제가 되든 간에.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증선이가 금감원을 다시 감리하라고 돌려보낸 건 처음이라면서요.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 논리에 따라서 그간 약간 온도차와 입장차가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4월에 김기식 당시 금감원장이 특별 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주도적으로 공개를 했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금융위하고 경제부총리가 조금 볼멘소리를 했거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데다가 감리의 결과로 금감원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 이미 어느 정도의 결론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없다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금감원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절충안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돌려보내니까 윤석현 금감원장이 하신 표현 자체도 보니까 약간 부담스럽다는 느낌의 상세의 반응이었어요. 앞으로 금감원의 입장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금감원이 어제 증선이 판단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하기로 했다가 1시간 만에 취소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일까요? 곤란할 겁니다. 특히 이 문제가 단순히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 기구 내에 친삼성, 반삼성의 알력 다툼처럼 비춰진 면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료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친삼성이고 개혁 성향의 학자 출신들은 비교적 반삼성이다. 이런 이미지도 좀 있어서 아주 내부적으로 이 사안이 갈등과 대립의 요인처럼 비춰졌던 것도 부담이 됐었죠. 이런 상황이니까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발을 하거나 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 비교적 점잖게 공식 입장을 내놨죠. 존중한다, 그 결정을. 그런 선에서 금감원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금감원과 금융위가 엇갈린 의견을 내놨는데 이번에도 조금 다른 시각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는 아까 제가 경제계 뿐만 아니라 정부 나아가서 정치권까지 결부된 시장과 국가적 사안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금융위원회 개편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개혁 성향의 학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원장을 하고 있는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분리독립을 내심 원하는 면도 있거든요. 어떤 이런 감리 문제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상위기구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테니까 조직 대 조직의 생존 논리가 부딪히는 면도 좀 있어요. 친삼성이냐 반삼성이냐를 논하기 앞서서 그래서 아마 이번 일이 벌어지고 나서 금감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감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많은 정부기구 내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도 과연 그러면 권력의 핵심 청와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청와대의 의중은 어떤 거냐 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고 보도도 잇따를 겁니다. 거기에는 아직 남아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삼심이라든가 또 이번에 인도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우했던 문제라든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결부돼서 과연 어떤 걸 권력의 신부에서는 바라고 있는 거냐 심중일기 내지는 눈치보기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의 공이 다시 금감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금감원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오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더 큰 그림을 보자면 삼성은 참 청와대나 권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도 애증의 대상입니다. 우리 1등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기도 하겠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때도 드러났습니다만 뭔가 우리 사회 전반을 포획하고 법과 도덕의 경계를 유난히 무너뜨린다는 그런 기분 나쁜 인상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한 바이오 벤처 기업의 회계 처리를 둘러싼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재벌에 대한 어떤 인식 삼성은 그래 이재용 거니까 하는 인식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커지고 있는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식회사의 취지를 포함해서 우리 재벌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면 삼성이 한 오너 일가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옅어져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를 위해서 어떤 회사가 잘 돼야 한다 혹은 잘못돼야 된다는 건 없어져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보통 기업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기준에만 맞춰서 원칙 논적으로 판단한다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물론 다른 목소리도 나오긴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논란이 일었던 것은 집행유예로 끝난 2월 달의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런 결정적인 수첩이라는 증거를 재판부가 외면했을 것인가 또 국외 재산 도피를 눈감아 줬을 것인가 보통 사람이라면 그랬을까 하는 기준을 들이댔을 때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보통의 기업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원칙론으로 돌아오면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